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리아저 세라의 제이 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라 네, 일단 먼저 저희가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 5천명을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021년에, 이번 연도에 좀 더 열심히 해서 구독자 1만명, 10,000 구독자 1만명 도전? 챌린지? 가능할지 안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만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할 게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과자 리뷰 스낵 리뷰 특히 코리안 스낵 그래서 저희가 좀 그 과자들을 좀 사봤습니다 이마트랑 편의점에서 이렇게 저희가 샀고요 내돈내산 위빡은 아워머니 그래서 이제 여러 과자들이 있는데 저희가 어... 한번 세라 가면 먹고 리뷰를 하는 걸로 오케이 근데 이제 저희가 평소에 즐겨 먹지 않던 과자들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과자를 제일 좋아할지 혹은 싫어하면 왜 싫어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오케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와우 I'm gonna... ...turn fat 아... 하나 골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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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나왔습니다 오징어 이거 되게 오래된 거 트래디션한 거 뽑았어요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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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안댕이 맛있는데 오 맛있어요 한번 먹어봐 이게 잘 보시면 약간 볼처럼 생겼어요 그 볼처럼 생겼어요 네 왜이래, 근데 저는 오징어에서 무서워진 것 같아요. 어때? 그냥 씹히는 카카옷. 그치? 카카옷은 이렇게 카카옷은? 그냥 오징어, 근데 필요없어요. 그냥 스멜인 것 같아, 맞지? 응. 되게 올드한. wait, wait. 애프터테이스트? 아니, 애프터테이스트가 나왔어요. 난 오징어 좋아하지 않아. 오, 그래? 굳이 평점을 매기잖아. 사실은, 이 텍스트를 좋아해요. 오, 프리스피한 것? 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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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치. 음, 특별히 특별히. 미안해. 아, 5만원으로? 응, 5만원으로. 3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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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으로. 오케이. 다음. 오! 이번에도... 뭐? 이번에도... 올드. 올드. 올드패션 이름이네요, 여러분. 맞동산. 맞동산. 어, 맞동산.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데. 어, 예? 어. 근데, 그럼, 너한테 보내주세요. 아. 오! 오! чтоб... 어. 음! 그치. 참. 맛이랑 좀 비슷하다. I'm sorry, father. It's going for us. Oh, 맛있다. 오랜만에 먹었어, 나도. This is the best so far. Four and a half. Oh, four and five? 2회다. Surprising. 몸 말리는 신짱. Okay, so it's like a lot of flavor as well. Oh, this is the new flavor. Oh, it's not like that actually. This is not this flavor. Let's give this. Oh, great. I think I'm going to like it. Because of the hot dough. Oh, it's a hot dough. Sarah likes the hot dough. Oh, wow. It smells strong. Oh. Canel. Unamono. I think my father would like that. Oh, really? Yeah. Let's go. Oh, really?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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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really delicious. It's really delicious. It's really delicious. I can try this even though it's so delicious. That's surprising. Oh, a fish. I don't like cutting off. But, a fish is a fish. It's a fish. It's a fish. That's a fish. Yes. But, the fish is a fish. It's a fish. 내 가족과 함께 먹으려면 우리 집에서 많이 먹으려면 어크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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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서 많이 먹으려면 포또스의 традиционal 집에서 오크또스 오크또스 특히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 오크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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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세긴 세다 자 하나 먹어봐 좀빙 어차피 쉐입도 문어네 몰라서 먹었어? 다 먹었어 벌써? 응 거짓말 에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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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소신기 때문에 샘파 응응 아니야? 넵 레이팅을 하자면 zero 바이 페이 실패 안 돼 으아 아 아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초콜릿이야 땡 버섯 모양이에요 버섯이 버섯이 약간 식 그치 옆으로 자랐어 먹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치 그치 나 음 음 그치 그치 아 그치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음 초콜릿은 어때? French one is better 아니면 이거 똑같아 오 5 포인트 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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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란 고구맛 고구마 고구마 아이스크림도 있잖아 맞지? 고구마 아이스크림도 있잖아 고구마 아이스크림도 있잖아 포테이토와 아이스크림 4? 4? 5? 흔하게 볼 수 있는 과자들을 가지고 외국인 시각으로 봤습니다 과연 포리너들은 한국 트래지셔널한 스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봤는데 제일 반응이 좋았던게 초코송이 호떡 맛동산 그리고 문어맛 자갈치나 오징어 땅콩 서양인들과 이런게 잘 안맞은 것 같아요 그런 플레이버 같은게 잘 안받아들어지는 것 같고 고구마깡도 좀 달아서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되게 재밌었어요 다음은 포르투갈 과자 그리고 포르투갈 과자 그리고 포르투갈 과자 아 진짜? 포르투갈 과자? 좋죠? 어 아 아 맞아 맞아 그 과자 그 과자와 함께 그 과자와 함께 오 괜찮다 그래 오 괜찮네요 다음에는 한번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 과자는 처음인데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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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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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어떤가요? 제가 가장 먼저進욕했던 것 같아요 그 과자의 작은 것 같아요 아 정말? 어 아 약간 나한테 아 아무 때마다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아니 아니요, 아니요, I can.